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일방적인 재석정화 서두르게 달려간다 그곳이 어딘지 모른 채 하나 둘씩 모여드는 잠이 덜킨 눈볼 자들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패밀리가 왔죠 쉬지 않고 나불대는 재석이 길마왕 길모수로 요양 차온 중신 이들은 작년쯤 남자들 주눅 든다 혜리야 갈잡이 아기신 예진이 그들이 만드는 이전간의 이야기들 어디서 추억을 발목이 김치처럼 사랑이 쌓여와서 이거 만나노 어둠새 베리리 남아있지 못할 거야 가졌됐던 마음 무게했던 계절이 우리 PD 목소리에 게임은 시작되고 우린 과도한 게 그 욕심 기장님이 주신 재료 막막했던 조리방법 어떻게든 밥상은 차려줘 패밀리의 하루 수다쟁이 근육 맨 정국이 실눈에 사랑 가득 믿지 못할 아이큐 엄성 전이와 창현아 아이돌 같지 않은 눈동자 우리 막내둥이 대성이 그들이 만드는 이틀간의 이야기들 어느새 추억을 할머니 김치처럼 차곡이 쌓여져 이거 만나노 어느새 베리리 남아있지 못할 거야 가졌됐던 마음 함께했던 계절이 가졌됐던 마음 함께했던 계절이 찰떡! 에?